현장을 방문할 기회는 없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훨씬 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 마련하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걸로 보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은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대중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50%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될 것을 50% 봅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의료 문제는 의료진들이 아는 겁니다. 대중들은 소망과 바람 그리고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인들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윤 정부가 여러분들 선의에서 출발하겠지만 이 의료 사태를 파국으로 몰게 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료들의 속성이 이해 집단을 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의료는 굉장히 특별한 분야고 특별하기 때문에 더더욱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응급실을 셧다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 파국 현상으로 죽어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경기북부대학병원에 계신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지난 7월 30일부터 제가 이 닥터케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이분이 올리신 내용은 무너지는 응급의료 시스템 안타까운 현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방송을 그리고 부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의사들 거짓말 이렇게 안 합니다. 거짓말 개중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거짓말을 할 거예요. 없는 제도 만들고. 판사들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신문사 이름 기자들도 거짓말하고. 그러나 의사들은 그렇게 교육 안 받았습니다. 의사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거짓말하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 콜리콜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장하지 않더라도 정직 훈련을 10년간 받는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훈련을 10년간 받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이란 것이.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 10년 받으면 그냥 환자를 귀하게 여기고 긍율이 여기고 애잔하게 여기고 어쩌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게 의과대학 교육입니다.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니까 며칠 전 정부에서 전국 408개의 응급의료기관 중 진로 차질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5곳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이야기를 전혀 참조하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상당 부분 진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응급실 이하 배우 진료가 전부가 다 지금 뭡니까 의료 역량이 현장에 줄어든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가장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에서도 환자 수용이 되지 않아서 인근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수용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가용병상 대비 운용병상을 크게 줄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평일 100명 정도의 환자를 볼 수 있었던 대학병원들은 이제 50명 이하의 환자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술 건수 외래 환자 건수 그러니까 소위 공장으로 따지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배우과 또한 진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전문의 선생님들 또한 번아웃 업무 탈진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센터와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아주대 병원에서도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간에 3명이 이미 사직한 상태가 11명입니다. 4명이 추가로 사직한 11명에서 4명이 추가로 사직한 상태면 7명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아주대 병원에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정부의 무력한 정책 추진이 만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오롯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태의 해결은 요원의 봄입니다. 각자 도생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방송에 사신 이야기를 제가 요약하니까 이런 겁니다. 응급실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의료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곳이지만 제대로 환자 수용이 되지 않아서 인근 지역 경기 인천 등 수용 문의 및 전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1.19 전화 광진구 50대 남자분의 흉통정세 서울 응급실 문이 거절된 상태 저의 병원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광진부로부터 꽤 거리가 있는 경기 북부까지 연락이 오는 실정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환자 모양입니다. 결국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가장 인프라가 뛰어난 서울에서조차도 환자 수용이 안 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 상황인 겁니다. 정부 발표를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하고 천량지차입니다. 서울 지역으로부터 수용 문의가 급증하는 것은 2월 전공의 사직 이후에 대부분 대학병원은 가용병상 대비 운영병상을 50% 이라고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배후과들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환자 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각 의료기관마다 특정 진료과의 진료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질환이 복합적일 경우는 더더욱 수용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전체 수용 가능 병상수 줄어들고 병원마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들의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남아있는 전문일은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9월 추석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응급실 위주로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고 대부분 진료과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정부의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일하게 보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냉철한 현실 인식이 돼야 되는데 문제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위기인데 5군데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경기북부 대학병원에 계신 응급의학과의 전문의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면서 요약을 정리한 내용이 지금 여름에 보시는 이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이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전문의가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응급실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배후 진료과의 의료 역량 병상 가동률이 현재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조차도 환자를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의료 파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50%에 해당한 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직접 1선에서 최전선에서 의료 문제와 부딪혀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항상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관리들은 항상 실상을 숨기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속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일어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아이가 39도 고열에 기침이 숨 넘어가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2차 진료기관입니다. 경증이라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겨우 동네 일반 중등병원을 찾아가서 미어 터지는 응급환자 어르신부터 몇 시간을 대기하다 겨우 진료를 받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뭐가 괜찮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아픈 분이 있으시면 애간장 타 들어갑니다.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가 39도까지 여러분들 열이 올라오고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곤란하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엄마가 완전히 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증이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를 비난하거나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이고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다 정직하게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익 때문에 왜곡한다 이런 염려가 없는 겁니다. 원무과장이 왜 이러면 과장을 하겠습니까. 응급실에 이러면 전문의가 왜 과장하겠습니까. 배우진료과의 전문의가 왜 과장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딱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증기준은 아마 kats가 경증 중증 질환을 아마 구분을 등급을 매겨놓은 모양이죠. 경증기준은 4, 5단계입니다. 4단계 예를 들어보게 되면 38도 이상의 발레를 동반한 장염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이 정도는 경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응급실 문턱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새벽에 몸살 나거나 급체했다고 응급실 가는 것은 더 비싸질 것입니다. 정말 참다 참다 죽겠구나 싶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19만 봤는데 사슬 구급대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9 소방도 엄청 힘들지만 저희 사슬 구급대도 진짜 심각합니다. 어제 서울 빅파이브 대학분도 종합병원까지 모두 다 거부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습니다. 제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1.19 구급대뿐만 아니고 사슬 구급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발표는 거짓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이 겪는 것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파국이 진행 중인 겁니다. 사슬 구급대원의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환자를 보낼 데가 없다는 것,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겪는 걸 그냥 올린 겁니다. 여러분 언급실만 망가졌다고 생각하시죠? 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언급실이 망했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끝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언급실에 수술하고 중환자 보는 게 아닙니다. 언급실에서 언급처치하고 난 다음에 배후과인 뇌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 각종 과로 환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환자를 넘겨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환자를 언급실에 다 혼자 봐야 되니까 언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언급실이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과에서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뜻합니다. 배후과의 진로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언급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환자를 받지 않고 싶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자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언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언급실에 처치 및 분류 후 처치할 수 있는 배후과의 의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언급실 문제없고 파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바로 보건복지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의사들을 나무라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한 분이 보다 보다 못해서 이러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소방대원들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답답한데 이건 정보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의료 시스템의 언급의료는 망가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건 개인 병원장이나 개개인의 의사가 혼자 희생한다고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19 여러분들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노조에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수십 분씩 전화를 돌리는데 아무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의사들 좀 정신 차려라 병원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사분이 하도 딱 해가지고 당신들 고생하는 건 안다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그러나 그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안 받는 의사들이 누가 있겠냐 이야기죠.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위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후과에서 받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냥 받아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당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급대원들이 하도 여러분들 의사들을 나무라니까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언급실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아서 배후과로 정과를 보내야 되는 것이 언급실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교수민들이나 의사들이 밤샘에서 지켜도 사직한 전공의 자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 시스템을 잘 알면서 의사 탓하면 안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정부 보건복지법을 탓해야 해결됩니다. 이번 사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해결하라고 이러면 세금 가지고 밥 먹여주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제지 않습니까 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지만 의료 시스템의 문제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이란 것이 눈앞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완전히 압도가 될 게 아니고 그게 왜 터졌는지 문제가 뭔지 뭘 고치면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119 이런 구급대원들도 의사들을 나무랄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뇌졸중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의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받습니까 병원을 들어가게 되면 100% 치료가 되는 마법의 장소가 돼야 됩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한테 뇌졸중 수술을 시도 부탁해야 되는 겁니까 배후과의 뇌졸중 수술을 담당할 수 없으면 뇌졸중 환자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이 받을 여력이 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이후에 배후과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들이 받아줘야 되고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병원에서 해결을 못하면 다른 병원에 전원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못 받아주는 경우가 생기고 응급실에 데리고 있다가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난리가 질 텐데 수용능력 이상 받았다가 기존 환자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응급실에 그냥 환자를 때려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분계 정책 이전에 병원 의료진이 겪던 고청을 구급대원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